자 4강 들어갑니다. 계산구조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양도하고 와던 대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 세가지라고 했죠. 취득할 때 나간 비용 보유할 때 나간 비용 양도할 때 나간 비용 합쳐서 필요경비 그럼 이익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 다음 물가상승부를 빼주는 게 뭐라 그러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여기에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 비용을 빼주는 게 기본공제다. 그러면 과습표준세율 이러면 산출세액까지 나온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299. 299 일단 봐주세요. 쭉 나오면 가운데까지 설명했잖아요. 산출세액 여기까지. 그럼 세액을 공제받으면 줄어들일까 마이너스. 그럼 세금을 감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마이너스.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와. 그 세금을 중간예납한 거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죠. 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확정신고가 있다. 계산구조를 정리 잘하세요. 그럼 1단계 뭐를 배운다. 양도차익 손해가 나면 양도차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나와있죠.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2005년부터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한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돼있죠. 실거래가액으로.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줘야 된다. 실지거래가액을 적는다. 동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도 뭐다. 실지 비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실지 비용.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액이 나온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계약서가 없어 또는 엉터리야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양도가액을 추계,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적어줍니다. 추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 법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적어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적어준다. 그래서 양도가액 순서는 큰 거부터 적어야 돼요. 매매, 사례가액을 적으세요.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감정가액을 적으세요.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되면 뭐를 적어라? 정보결정가액, 기준시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가액 순서는 매감기, 큰 순서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취득가액 순서는 역시 매매, 사례가액을 적고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을 적고 감정가액을 적고 이해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 취득가액을 적어줍니다.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이해도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로 적어준다. 그래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결정방법은 원칙이 뭐다? 원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적어줘야죠. 그리고 실지 나간 비용 이해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면 축의 결정하라. 순서 매감기 그리고 취득가액은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순서로 적어라. 그리고 이거는 실제 비용이 아니잖아요. 실제 비용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뭐를 한다? 필요경비 두 가지네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그러면 축의 결정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입.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거는 뭐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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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짜가 짜가 짜가예요. 순서로 대로 적어주고 두 가지는 필요경비 계산공제하라 법으로 대충 계산합니다. 그럼 공식을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물건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계산공제식은 취공이다. 그러면 축의 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거래가액, 실제거래가액, 실제비용.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 했을 때는 축의 결정가액 순서 매감기, 매감환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못 써요. 최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물건별 공제율을 기준시가가 1억이야. 그래서 공제율은 3%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2 공제율이다. 그럼 3%면 얼마가 되나요? 300만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필수의 경비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축의 결정할 때. 이렇게. 자,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300페이지. 일단은 양도 차익의 산정. 양도가. 원칙은 뭘로 적어라? 실제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예외를 뭘로 적어라? 축의 결정가액. 추정해서 계산한 가액.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필요경비. 자,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실지. 실지 비용을 적어주는 거야. 실지 비용.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 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주고 예외. 추계 결정해서 순서대로 적으면 필요경비 뭐를 하라? 계산 공제를 하라. 그럼 공식을 꼭 외워야 돼요. 공식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3%에 3%. 일명 약자가 취공. 자, 그래서 요정도 알아줘요. 그리고 양도차액. 손해가 나면 소득별로 더하기 빼기 해야죠. 결손금. 양도차 손해 나오면 소득별로 합산한다. 더하기 빼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01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 원칙. 원칙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어준다. 확인되는 경우. 그래도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다. 실지 거래가액. 그 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자, 괄호는 보지 마세요. 확인 안 되면 순서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네 번째 줄.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서? 밑줄 그어. 기준시가로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를 적어라? 기준시가. 동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뭘로 적어서? 실지 거래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 취득가액을 적어줍니다. 똑같이. 그 다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 양도가액 결정방법의 원칙.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2번.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추계 결정 또는 바르게 고친 금액, 경정한 가액을 적어준다. 그래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병서류에서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위출구어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떻게 알아? 순서대로 적어라. 그래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주고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어주고 그래도 확인해야 안되면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취득가액 매감환기 순서대로 적어라. 오른쪽 301쪽 양도세 과제 대상이 나왔네요.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 거래가액.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한다? 추계 결정. 그럼 취득가액의 추계 결정 순서는 뭐라고요? 내감환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실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이거 필요경비 세 가지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못받는 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세 가지 필요경비죠 이거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못받는 거. 자 일단은 대표예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박스 문제 6월 15일에 양도했다. 소독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취득 당시 항상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날 수 없다 이거를 물어보잖아 취득 당시 확인날 수가 없다.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다. 순서. 그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차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안다. 뒤바뀌었죠?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이 뒤바뀌었잖아. 순서 매감기 매감환기 그래서 양도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자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있는 경우는 뭐를 적어? 양도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주는 거죠? 동일기준입니다. 있는 경우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그 다음 3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무조건 뭐를 적어야 된다? 기준시가. 동일기준이에요. 맞네. 자 4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두 녀석.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포함되죠? 요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을 때 이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피로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그럼 이걸로 적었잖아 이거. 추계했잖아 추계. 추계했죠? 그럼 반드시 피로경비는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 취공. 공제율은 3%입니다. 부동산은. 이거 이거를 적어줘야지 이거.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추계결정해야죠.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잖아.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 몇 프로 공제율은 3%. 100분의 3.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곱한 금액이 뭐다? 계산공제액이다. 그럼 이 계산공제액 300만 원이 피로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피로경비에 포함한다. 계산공제액.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 구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식을 알아야죠. 그럼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양도가액을 적고. 취득가액도 동일기준 뭐를 적어? 실지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비를 실지 비용을 적어주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피로경비. 자 그다음 양도가액이 뭐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죠. 다섯 글자로 아까 뭐라고 배웠다? 총수입금액. 그래서 실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과 관계가 있는 금정과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그래서 주고받은 금액. 총수입금액. 양도가액이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아까 10억이잖아. 10억. 실거래가액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액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2번. 다만 이건 좀 이따압류 나중에. 양과로 2번은 취득가액을 적어야지. 그럼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어라. 그래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적어주죠. 실지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밑줄 그어. 합한 것. 합한 것. 자 그래서 뭘로 적어줬다? 실지 양도가액을 적어줬어. 그 다음 빼기. 뭐를 적어줬다? 실지취득가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뭐를 적어줘야 돼? 실지 비용 두 가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줘야죠. 실지 양도비용.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필요경비. 그래서 뭐가 나온다?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뭐라고 그런다? 필요경비.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그래서 포함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실지취득가액이 뭐냐? 나와 있죠?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면 뭐다? 매입가격. 매입한 자산. 매입가격이야. 분양을 5억에 받았으면 5억이 매입가격. 취득가액이 되겠죠? 매입한 자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격. 이게 취득가액이야. 5억. 그 다음 5억에다가 기역. 매입가격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더합니다. 이게 5억이고 취득세가 1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6억.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취득세만 더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만. 재산세 이런 거는 안 더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3번을 먼저 합니다. 303쪽 3번. 별 딱 붙여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의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과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뭐다? 취득원과가 있잖아. 5억이야. 이게 취득가액이죠? 한 방에 사면 5억이야. 취득원과, 취득가액. 자, 여기다. 약정이 뭐다?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겁니다. 이자. 그래서 이거를 대금 지급 방법이 뭐다? 장기할부로 취득했다는 거야. 할부로, 장기로, 할부로. 그럼 할부로 취득할 때는 이자를 붙여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이자 상당액. 그럼 이게 1억이야. 그래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적었어? 6억으로 확정합니다. 그 얘기잖아.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만다. 왜? 약정된 할부이자니까.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이 되는 거야. 이자 상당액을 더한다고요? 이거 어떤 이자라고? 장기 할부이자입니다. 약정한 거니까. 그래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해서? 6억. 그래서 6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자 상당액을 고급스럽게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현재 가치 할인차금 1억.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뭘로 얘기한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취득원가에 더해서 6억이 됩니다. 똑같은 거야. 이거 장기 할부이자. 현재 가치 할인차금은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장기 할부이자.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현재 가치 할인차금.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이 용어가 어디 나와서? 302쪽. 니은. 니은. 딱 밑줄 그어. 현재 가치 할인차금. 취득원가에 더합니다. 개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여덟 글자로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그래도 취득 가격이 6억으로 바뀌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6번.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양도소득금액계상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상에서 취득세가 감면받았잖아. 그럼 취득세를 덜 냈죠? 이런 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뭐다? 기본적인 실지취득가액입니다. 실지취득가액. 또 뭐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2쪽 2번. 302쪽 2번. 제일 아래. 취득에 관한 쟁송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에 직접 소유된 취득할 때 소송 걸렸어. 그럼 뭐가 나와요?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원가가 5억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서? 소송비용. 화해비용. 변호사비용이죠? 1억이다.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공제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원가에 더해서 취득가액이 6억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세 가지 사례가 있다고요. 제3자로부터 매입하면 취득세를 더하고 취득원가에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있다면 더해서 취득가액이고 장기앨부로 취득했을 때는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거니까 더해서 취득가액이 6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심화강의로 들어갑니다. 2번. 자, 거기 나왔네. 제일 아래 뭐라고 나왔어요?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밑줄 그어요. 제외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겁니다. 제외한 금액.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6억이 됐죠? 6억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라 그랬잖아요. 10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를 빼요? 6억. 6억을 빼면 양도차익. 다른 사항이 없다 생각하고 양도차익이 얼마 나와요?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단순계산. 양도가액 10억. 필요경비가 얼마다? 취득가액이 6억을 빼야지. 자, 근데 이 1억 있잖아. 1억. 1억.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1억입니다. 1억. 합쳐서 6억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억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 것. 자,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해서 공제받았다고요. 자, 1억. 소송비용, 화해비용. 얼마? 3천만 원. 그리고 일부를 먼저. 먼저. 사업소득 계산할 때 공제를 받았어. 일부 3천만 원. 먼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받았다. 3천만 원. 공제받았어. 공제받았어요. 그럼 소송비용이 1억이었잖아. 그럼 3천만 원 미리 공제받았죠? 그럼 이 공제받은 거는 양도가에게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제받았으니까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여기서 공제못받아야 그럼 이게 1번입니다. 2번. 그래서 사업소득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산입된 금액. 곧. 산입된 금액을 뭐다?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얼마다? 7천만. 그러니까 7천만 원은 뭐다? 7천만 원은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해 줍니다. 7천만 원을. 그래서 이거 용어 잘 들어야 돼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어떻게 한다?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공제할 수 없다. 왜? 공제받았으니까 타소득에서 없다. 그럼 제외한 금액. 7천만 원은 뭐다?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소득, 각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이에요. 필요경비로 3천만 원을 먼저 공제받은 거는 양도가에게서 공제 못 받아요. 양도가에게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럼 필요경비를 제외한 거는 7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억인데, 1억인데 얼마를 공제받는 거야? 7천만 원만. 3천만 원 빼줘야죠, 취득가에게서.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온다? 4억이 아니라 4억 3천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자, 그래도 그 얘기잖아요. 2번, 포인트가 뭐다? 각 소득금액, 밑줄 그. 각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야? 제외한 거야? 제외한 거, 7천만 원. 그래서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한다?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7천만 원만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를 하는 거라고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미리 공제받았죠, 3천만 원? 그럼 양도가에게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야? 7천만 원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서 3천 원을 빼고 얼마만 공제받는다? 7천 원은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원리가 똑같아요. 4번, 별 딱 붙이고 303쪽. 303쪽, 현재의 가치할인차금, 이자 상당액을 얘기하죠. 취득원가에 포함했잖아요. 양도자산의 보유금융, 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가액, 비용 처리합니다. 밑줄 그어, 사업소득 나왔네요. 사업소득, 동그라미 4번,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안해요. 이거 3천만 원. 원리는 똑같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럼 3천만 원을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고요. 취득가액이 6억이잖아요. 그래서 3천 빼서 5억 7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건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건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똑같잖아요. 사업소득 밑줄 그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3천만 원. 그럼 이에는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공제해야 돼? 취득가액 6억에서 3천을 공제해야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다? 6억에서 3천을 빼니까 5억 7천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하죠? 그러나 취득가액에서는 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이중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5억 7천만 원만 뺀다. 그리고 5번도 원리가 똑같아. 감가상각비도 포인트가 밑줄 그어, 사업소득 밑줄 그어.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할 금액 있을 때,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공제를 해야 돼? 취득가격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천만 원. 그렇게. 그리고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여기까지가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자, 302쪽. 동그라미 꼭대기 별 딱 붙여요. 꼭대기 다만 특수관계인, 친인척이죠? 거래에 있어서 토지능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왜? 양도세 띄워먹으려고. 밑줄 그어. 미달 양도. 그럼 양도세를 띄워먹었잖아요. 적게 냈잖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조사의 부당이 감소식으로 밑줄 그어.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세 띄워먹었으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어떨 때냐.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때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합니다. 이럴 때는 초가액이나 미달액은 없어지면서 시가가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다? 취득가액의 디귿 나왔네. 위에 거를 줄인 겁니다. 양과로의 번에 디귿.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은 시가가 취득가액이다. 초가액은 제외한다. 값돌이 시가 10억짜리입니다. 이거를 을돌이에게 매도를 합니다. 얼마에? 12억에. 을에게. 그럼 을은 취득가액이 얼마야? 12억. 그럼 남에게 팔면 얼마야? 10억. 을이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이 2억만큼 높아졌잖아요. 그럼 양도세 띄워 먹었죠? 시가의 5% 이상,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로 적어라. 10억. 이렇게. 이거를 부인합니다. 초가액은 제외. 그래서 취득가액은 12억이 아니라 시가. 10억이 된다. 그래서 부당자가 들어가면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래했다. 거래가액은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뭘로 적어라? 취득가액을 시가, 그래도 부당, 엔드, 초가액은 제외. 그럼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 언안에 대한 것으로써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치 보관하거나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밑줄고 금융거래,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런 거를 받아야죠. 이럴 때는 공제를 해줘. 법에 인정되는 거. 그러나 영수증을 못 받았어. 그럴 때는 뭐를 알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것. 즉, 영수증 등을 못 받더라도 계좌이체하라. 금융거래로 증명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단,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취득세는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위에 6번에. 그 다음,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되느냐. 304쪽. 1번,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여러가지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등등. 이런 간이,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서류. 자, 그 다음. 1번.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과 상강, 내용연수를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본적. 자본적 지출액. 건물의 수명이 연장되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다. 이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일은 수선비인데,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자본적 지출액,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건 어떤 지출입니까? 수선비인데, 원상복구. 복구비용, 원래대로 복구하는 비용, 또는 현상유지비용. 이런 거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다. 현상유지비용.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아. 자본적 지출액. 재산가치. 그래서 박스가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액이다. 1번, 본래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 개조했잖아. 그럼 건물을 개조하면 새 건물이 되죠? 재산의 가치가 늘어난다.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없어.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3번, 빌딩 등의 피난 등의 설비를 설치했다. 다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 다음, 2번.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취득 후 나가면 자본적 지출액이죠?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밑줄구,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 후 나간 거는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자, 나왔다. 금액으로서 그 지출액 연도에 밑줄구, 각소득 금액. 각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이죠?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밑줄구예요.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아요.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에게서 공제받습니다. 제외한 거. 자, 그 다음, 4번.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이다.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리고 5, 6번은 뭐다? 묶어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범위탈은 밑줄구, 개발부담금. 그 다음, 6번. 재건축 부담금. 이런 부담금은 뭐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 헷갈리면 안 돼요. 자본적 지출액이 뭐야? 내용연수를 연장, 건물에 수명을 연장하면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수선비예요. 수익적은 원상회복이나 농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베란다 샷실을 다시 했다. 아파트값이 올라가죠? 자본적, 방확장공사를 했다. 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 벽지를 다시 했다. 이거는 수익적. 그 다음, 장판을 다시 했다. 싱크대 교체비용. 이런 것들은 뭐다? 주방기구 교체비, 옥상방수비. 이런 거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니 드자는 수익적 지출액이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죠? 화장 비용은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화장비, 수익적이지. 하루 지나면 원상복귀 현상유지. 그러나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면 몸에 칼을 댑니다.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이지. 내 몸값이 올라가는 비용이네요. 그 다음, 양도비. 양도비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공제를 내준다. 대표적으로 1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중비용, 인지대 소개비. 쭉 이런 게 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비출구, 명도비용. 이런 거 다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받는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넘어가죠. 증권거래세 공제를 내줘요. 양도세만 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는 경우 있죠? 거래세는 내잖아. 그러나 대주주는 뭐다? 양도세만 내고 거래세는 공제를 내주겠다. 3번의 별 딱 붙여요. 3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밑줄거라. 국민주택조건, 토지개발채권은 등기칠 때 필요하죠? 그러나 서민들은 밑줄거, 만기 전에 양도, 손해나는 것을 매각차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이자, 사채업자죠?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밑줄거, 매각차선을 한도로 한다. 자, 매각차선 손해났어요. 누구에게 팔아야 돼?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팔아서 50만원 손해났어. 그럼 50만원 공제해. 그런데 금융기관에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팔아서 150 손해가 났다. 한도가 있다 그랬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가정하고 150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50만원. 상대방 관계 있고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50만원이다. 사채업자는 인정을 안 한다고요. 자, 이게 지금 뭐 배웠다? 여기 보세요. 실제 양도가액,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를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럼 3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럼 3천만원은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까?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이 아까 10억이었잖아. 취득가액 5억이었죠? 여기다 1억. 현재 가치할인차금 예를 들어서,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야? 6억. 현재 가치할인차금.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럼 양도차액이 얼마야? 4억. 그럼 취득가액이 6억을 공제하잖아요. 그럼 4억이 됐잖아. 그런데 1억 중에 얼마? 3천만원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잖아. 그럼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해. 어디에서 공제하는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취득가액에서 3천을 공제하면 7천. 그래서 양도차액은 4억이 아니라 4억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럼 어디에서 공제한다? 6억에서 공제한다. 그냥 놔두면 이중공제야. 그러면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얼마야? 제외한 금액이 5억 7천. 그래서 제외한 금액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제해서 5억 7천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네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대표 예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뭐를 물어본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헷갈리면 안 돼요.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무슨 뜻이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 것.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1번 신고서작 비용. 당연히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죠. 2번 재건축 부담금. 공제받습니다.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비용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4번. 나왔네. 소송비용, 화해비용 공제받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뭐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거지.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안 해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뭐다? 6억에서 3천을 공제하면 취득가액은 5억 7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을 물어봐요. 양도가액을 물어봐요. 양도가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이 4번이네요. 그럼 어디서는 공제한다? 3천만 원? 취득가액이 6억이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3천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깊이 깨들어갔네요. 그러나 일단은 앞으로 또 배워.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분은 없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양도가액에서는 공제 못 받아요. 그럼 뭐를 공제받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고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어디서 공제를 해줘야 돼? 3천만 원. 취득가액에서 3천을 공제하면 5억 7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만큼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중공제 방제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요.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